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소픽 쟤나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롤플레이 준비해 보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인 문제 해결하기 유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강의 목차 볼게요. 롤플레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다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롤플레이에서도 두 번째 문제로 출제되는 프로블럼 해결하는 그 유형의 필수 표현들을 또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듣고 답변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롤플레이 주제와 문제 유형 복습할게요. 세 문제, 두 문제가 세트로 출제되는데 1번에서는 질문하는 유형 지난 강의에서 배웠고요. 2번에서는 프로블럼이 발생하니 그 프로블럼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너도 그렇게 프로블럼을 겪었던 적이 있니를 물어보는 돌발 경험 묘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번 문제 유형 프로블럼 설명하고 대안 제시하는 유형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은 언제나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이 아니지만 뭔가 나의 그런 소통 스킬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도 반응 멘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표현 볼 건데요. 이 2번 문제 유형, 문제 상황 설명하고 대안 제시하는 유형도 1번 문제, 질문하기 유형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시작할 때 인사로 시작을 하죠. 문제를 설명하면서 답변을 시작할 건데요. 대안을 이제 두 개나 세 개를 줄 때 마찬가지로 질문할 때처럼 반응을 추가해서 말하면 좀 더 답변이 길어집니다. 대화 상대가 앞에 앉아있다고 상상하는 거, 대화하는 연기, 상황극이고요. 마지막에서 또 사과하거나, 미안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그래서 고마워요, 사과, 미안해요와 같은 표현들을 또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필수 표현들을 서론에서 말하는 인사, 문제 설명하는 부분부터 같이 갈게요. 자, 사과합니다. I'm so sorry. I'm afraid. 하고 문장을 붙일 수 있어요. But I have some bad news.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발음이 뉴스가 아니라 약간 뉴스의 발음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I'm so sorry. But I have some bad news. I have some bad news. 이렇게요. I'm afraid. 하고 문장을 추가해서 There's a problem with. There's a problem with something. 아니면 There's something wrong with something. There's a problem with 어떤 기기나 가구나 어떤 물건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품을 샀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There's a problem with the product, with the item, with the furniture, with the phone. 이렇게 붙여서 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한 상황. I'm calling because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표현을 그대로 내려보는 거예요. I have some bad news.에서 끝내지 않고 To share with you. 너와 공유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calling because I have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I have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자, 하나 더요. 전화로 안 좋은 소식을 전화하게 돼서 미안해. 꼭 싫어가 아니라 미안해 뉘앙스로도 쓰이거든요. I hate ing. 같이 발음해 볼까요? I hate giving you bad news over the phone. 전화로를 뜻하는 게 over the phone입니다. 여러분들 꼭 외우실 표현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A problem with something? Something wrong with. Something wrong with. Something wrong with the phone. 이렇게 필수 표현 덩어리로 외우시고요.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이렇게. 여러분의 자료집에다가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면서 여러 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뭔지를 설명할 때 그냥 이래요.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요. 이렇게 필러도 좋아요. 음, actually 시간을 좀 벌고 싶을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해 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So the problem is I found out, 알게 됐어요. That 주어동사 문장 만드시면 되고요. 음, actually I'm afraid 주어동사 문장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품을 사서 왔어요. 근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I foun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product.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붙여서 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필수 표현이니까 표시하시고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대안을 줄게요. First of all와 같은 연결어로 한번 먼저 연습해 볼까요? 먼저 First of all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I was thinking So I was wondering 제가 궁금했는데요. 하고 대안을 줄 때도 사실 의문문이 많아요. 질문하기 유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동사와 문장에 여러분들이 예시를 잘 넣어서 가봐야 되는 거니까 자, 봅시다. Why don't you 동사 instead? Why don't we 동사 instead? 그래서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Why don't we just 우리 그냥 비 오니까 집에서 노는 건 어때? 우리 집에서 노는 건 어때? Why don't we just hang out in my apartment instead? 내 아파트에서 그냥 노는 건 어떨까?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대안 자, 두 번째 So I was thinking I wonder if 주어가 동사일지 궁금해요. 자, 세 번째 같이 발음해 볼까요? I was wondering Can you tell me if 주어 동사?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if I can get a refund? If I can get a refund? 이렇게 주어 동사를 넣어서 말해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꼭 외워보실 문장 표현들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안을 하나 더 줄 때는 or so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안은 a or b잖아요.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그냥 or 보다는 or 같이 억양을 잘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or another thing I could do is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if not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게 option이 아니면 if that's not an option 만약에 너가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if you're not interested anymore 이렇게 앞에 붙여서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안 표현들을 한번 볼까요? could you please check if 주어 동사 그래서 이제 교환을 환불을 물어보고 환불이 안 되면 교환이라도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please check if you can exchange the product 제품을 교환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동사 instead 친구에게 콘서트를 못 가게 됐어요. 친구와 못 만나게 됐는데 티켓을 팔아보는 거예요. 파는 게 안 되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이랑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거나 그래서 그런 A or B를 말할 때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sell the tickets. 티켓을 팔아보는 게 또 다른 option이지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이렇게 외워 보시고요. If not, do you think I could 동사? Do you think we could 동사인 동사? 이게 길지만 자세히 보면 쉬운 문장이에요. Do you think I could? Do you think I could? 내가 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요. 됐죠? 마찬가지로 외울 표현들입니다. 표시해 보시고요. 자 이제 대안은 부탁을 하는 느낌에 이와 같은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동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불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nice 무드가 들어가면 뭔가 정중하면서도 좀 상상하는 느낌이죠. 약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정하는 느낌으로다가 뭐 뭐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부탁하는 정중한 멘트가 됩니다. 볼까요? 같이 발음해 보세요. It would be nice if you could give me a refund. 환불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보세요. It would really mean a lot to me. 저에게 큰 의미가 될 거예요. If you could 동사 이렇게요. 그래서 would, could 이런 표현들을 써보는 게 al까지 가시는 만점 목표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가정하듯 would, 부탁하듯 would, could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따라 말해 보시는 거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과 인사는 이 2번 문제 유형에서는 종종 나오기 마련이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I'm so sorry about ing 그래서 친구의 mp3 플레이어를 빌렸는데 그 mp3 플레이어를 여러분이 망가뜨린 거예요. break, broke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안을 줘야겠죠. 그래서 I'm so sorry about breaking it. I'm so sorry about ing I'm so sorry that I broke your mp3 플레이어를 이렇게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I'm really sorry to 동사 but 주어 동사 내가 이렇게 약속을 취소해서 미안해 I'm really sorry to cancel cancel our plan 그렇지만 나는 정말 이래 이렇게 이제 상황을 넣어보는 겁니다. 발음하실 때요. so sorry 보다는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I'm so sorry 그죠? 이왕 하는 거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발음을 굴려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예문을 넣어서 여러분 자료집에다가도 예문을 넣어서 말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I'm so sorry about breaking it. I'm so sorry that things didn't turn out the way we wanted.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미안해. 약속 취소할 때 그죠? 발음해보시고요. 내가 실망시켜서 미안해. 그 여행을 취소하면 친구가 심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I'm really sorry to let you down but I'm seriously ill. 내가 몸이 정말 안 좋아. 이렇게 상황을 넣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사과했고 또 대화를 딱 끝내기 전에 아 뭐 고마워. 뭐뭐 할 수 있길 바라. 전화 줘. 전화 주세요. 같은 마무리를 하면 좀 더 답변이 풍부하게 들리겠죠. I hope we can 동사 I hope we can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I hope 주어 동사에 이제 we can you can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hope라는 동사가 hopefully 하고 부사로 문장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Hopefully we can come up with the solution 우리가 해결책을 곧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To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요. 자 이렇게 길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Hopefully we can come up with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soon. Hopefull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자 계속 볼게요. If you could 동사 뭐 뭐 할 수 있다면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마지막 전화 주세요. Please give me a call and let me know 알려줘 해서 끝내도 좋고요. 길게 가시고 싶다면 주어가 동사인지 알려줘요. Let me know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꼭 예문을 만들면서 준비하시면 좋기 때문에 AL을 목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길게 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료집에다 같이 쓰고 연습해 보셔도 좋아요. 보세요. If you could give it some thought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생각 좀 해봐 And have any ideas 아이디어가 생기면 알려줘 Please let me know 이게 친구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If you could give it some thought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리고 If you have any ideas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Let me know 알려줘 전화 주세요. Please give me a call and let me know if you're interested in going with me 나랑 같이 가는 거 관심 있으면 전화 줘 그래서 뭔가 친구 사이는 Please를 빼도 돼요. 그죠? Call your friend 라고 나오면 Hey, give me a call and let me know if you're interested in going with 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조금 긴 문장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면 AL스럽게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듣고 정지해 주셨다가 바로 답변해 보는 거예요. I have a problem for you to solve. You found out you purchased the wrong tickets at the movie theater. Talk to the person at the ticket window about your situation and offer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 자, 이 문제는요. 영화표를 잘못 구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You found out you purchased the wrong tickets at the movie theater. 그래서 잘못된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 티켓 윈도우에 있는 매표소에 있는 직원과 대화를 하라고 하고요. Offer suggestions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Alternatives 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안 대안 그리고 Some suggestions Some alternatives 로 나올 수도 있고요. Two or three alternatives 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개수가 두 개 세 개까지 말하라고 제시할 때가 있어요. 원래 제안이자 대안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대안은 최소 두 개가 있어서 A or B는 제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 번 답변 흐름을 볼게요. 시작할 때는 제가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가 표를 잘못 샀어요. 라는 프로블럼을 꼭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이제 뭐 두 개에서 세 개를 해보는데 티켓을 몸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교환 물어봐요. 아니면 환불을 물어봐요.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이게 브린스토밍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영어로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무리에서는 아 죄송해요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해요 도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요거 맞춰가지고 내일 걸로 교환 이 표 환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와 같이 내용 넣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서롬부터 같이 갈게요.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볼까요? Excuse me Can I get your help with something? Can I get your help with something? 그러니까 Could you help me with something? help with 같이 붙어 다녀요. I purchased some movie tickets at the theater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극장에서 티켓스를 구입했는데요. 자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의 발음이에요. 잘못된 걸 샀습니다. 잘못된 걸 샀습니다. 7 o'clock 7 p.m.이라고 해도 되겠죠? Show at 7 p.m. tomorrow not today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뭐를? Problem 상황을요. 그래서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So I bought the wrong tickets 반응할 수 있어요. Yeah I'm really sorry 정말 죄송해요. I'm afraid I can't go to the theater tonight or I can't watch the movie tonight 오늘 밤엔 제가 영화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걸 not today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상황을 좀 주고 직원이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했다고 가정하면서 여러분들도 Yeah I'm really sorry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을 주죠. 대안 주기 전에 fill로 써볼게요. So I was wondering 제가 궁금했는데요. 여기가 핵심 문장이니까 표시하시고 외워야겠죠? Would it be possible to 환불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교환할 거예요. 교환 그죠? Exchange를 넣는 거예요. Would it be possible to exchange these tickets for once for tomorrow's show? for 여기서 원즈는요. 티켓스를 다시 말하지 않고 네 생략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상영하는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교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ould it be possible to exchange these tickets for once for tomorrow's show? 이렇게요. That would probably be the easiest way to fix this. 이거를 이제 좀 해결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Unfortunately, there's no way I can make it to the show tonight. 제가 오늘 밤에 상영하는 영화 보러 가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못 가요. 라는 말이죠. 너무 길게 느껴지시면요. 첫 번째 문장만큼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Would it be possible to exchange these tickets for ____으로? 라고 붙여서 말해보는 겁니다. 딱히 반응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대안 두 번째는 얼쏘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or 아니면 alternatively alternative 발음이 좀 어렵지만 or과 대체해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or alternatively Can I get a full refund for the tickets? 그래서 여기서는 전액 환불을 물어보는 겁니다. get a full refund for So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시는데요. 전액 환불이라서 Can I get a full refund for the tickets? 하고 나서 That way I can simply buy two new tickets for the movie. 그렇게 되면 제가 새 티켓을 살 수 있으니까요. That way I can simply buy two new tickets for the movie. 자 그리고 바로 대안 three로 넘어갑니다. Well 만약에 이 둘 다 If neither of those options works 그래서 둘 다 안 된다면 Neither works 둘 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If neither of those options works I will just cancel these tickets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I would pay the cancellation fee 수수료 낼게요. If there is one 만약에 수수료가 있다면요. I'd prefer and not to do this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원치 않지만 But it is better than losing the full price of the tickets. 이 티켓의 전액을 그 가격을 다 잃는 것보다는 나아요.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만 물고 어느 정도는 환불받고 싶다 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대안 세 번째까지 갔는데요. 여러분 한국어로도 브레인스토밍이 돼야 돼요. exchange 아니면 환불 full refund 둘 다 안되면 cancel these tickets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외워보실 건 이거 첫 번째 문장이겠죠. If neither of those options works I will just cancel these tickets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및 인사입니다. Sorry for the trouble 문제 죄송해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Thanks so much for your help 도움 감사합니다. 반응을 추가하면서 길게 말할 수 있겠네요. All right. Please check and let me know.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됐나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좀 양이 기니까 핵심 문장부터 먼저 외우세요. 목적 문제 설명 대안 1 대안 2 대안 3 마지막 그런 다음에 살을 붙여서 다시 한 번 실전 문제 음원 듣고 녹음 연습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실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문제 들을게요. There is a problem I'd like you to solve. You've ordered some furniture and it's just been delivered. However, the furniture that's arrived is not what you ordered. Call the furniture store to explain the situation and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the problem. 네 이 문제는요. 가구 배송이 오류 가구가 잘못 배송된 상황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You've ordered some furniture and it's just been delivered. 주문을 했고 막 배달이 되었는데 The furniture that's arrived 도착한 가구가 Not what you ordered. 당신이 주문한 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call 하래요. Furniture store에 전화해서 Some alternatives를 주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 이상 주면 되겠죠. 네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ABC 가구인가요? 아 자 애들 이름은 김제나입니다. 제가 뭐 Customer 고객인데요.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밝힐 수 있어요. 같이 한 번 빈칸에 넣어서 가볼까요? 항상 ABC라는 이름을 넣으면 좋아요. ABC 호텔 뭐 ABC Furniture 그래서 저는 제나 김 저의 풀네임을 넣어서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 해보세요. Hello Is this ABC Furniture? This is 제나 김 I'm a Customer and This is 제나 김 이렇게 이제 이름 넣어보시고요. 문제를 설명합니다. I'm calling because there seems to be a problem with the items I purchased 이게 핵심 문장이죠. There is a problem 도 좋아요. AL스럽게 가면 동사가 이렇게 다양하면 좋습니다. There seems to be a problem with 뭐의 문제가 있냐면 제가 구입한 물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뭐와 뭐를 주문을 했는데 both in 무슨 색으로 근데 the ones that arrived are 무슨 색입니다. Yeah please check the purchase detail. 맞아요. 구입한 디테일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빈칸에 여러분들이 한 번 가구명을 넣어보시겠어요? I ordered a table and a chair. 뭐 테이블과 의자를 주문했는데 both in white 하얀색으로 but the ones that arrived are black 도착한 건 검정색입니다. 그럼 이제 환불해야죠. 교환해야죠. 그래서 Yes please check the purchase details. 구매 디테일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대안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이 핵심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Could you come back to pick them up for return then and deliver the ones I ordered So Could you come back to pick them up for return then and deliver the ones I ordered 그래서 지금 them up을 하라는 거는 pick them up을 하라는 거는 지금 배달된 그것들을 교환을 위해서 다시 pick up 해 가실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주세요. Could you come back 그리고 Deliver the ones I ordered 제가 주문한 것들로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요. I was out when the furniture was delivered and the delivery people already left. 그래서 가구가 도착했을 때 제가 밖에 있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이미 already left 떠나 있었죠. I can't get in touch with them 제가 연락을 그들과 할 수 없어요. 배달 요원들과 그들의 번호가 없거든요. 이런 부가 설명을 주면서 여기서 알아서 arrange를 해서 배달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해서 정해달라는 거죠. 뭐 하도록? Come back to pick them up. 그죠? For return. 그리고 대안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대안 A 주고 나서 대안 B를 줄 때는 Or If this isn't possible If not If that's not possible 이렇게 그죠?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I have another suggestion 다른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핵심이겠네요. 여러분 이거 크게 발음하면서 외워오세요. If you give me a discount toward my next purchase we could just call it even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다음 저의 다음번 구매 할인을 주시면 우리 그냥 쌤쌤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We could call it even So even 이라는 게 약간 짝수라는 뜻도 있거든요. Odd 홀수 홀수 짝수 So we could call it even We could just call it even 하면은 아 그럼 할인 주시면 그냥 툼칠게요. 할인으로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마음이 좋네요. 그죠? 환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배달된 거 쓰겠다는 겁니다. I guess I can live it with the black color 그냥 검정색으로 요게 이제 빈칸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냥 검정색으로 살죠 뭐 I'd definitely be interested in working out a deal. 이 딜이라는 게 지금 디스칸트 딜이죠. 이렇게 뭐 좀 할인해 주시는 거 저는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대안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딱히 반응을 하지 않고 끝내주셔도 좋아요. 저희 필수 표현에서 배운 표현이죠. 바라건데 이 문제 빨리 해결책 생각해냈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give me a call 전화주세요. So that we can discuss how to resolve this issue. resolve라는 단어는요 solution처럼 solve 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주세요. Thank you. 이와 같은 마무리 문장은요 비단 가구 배송 오류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의 문제가 있건 마무리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보시는 겁니다. Hopefully we can come up with the solution. Give me a call so that we can discuss how to resolve this issue. 많이 많이 말해보면서 연습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롤플레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실전처럼 들어보시고 답변 녹음해보세요. Remaining tables are for VIPs. Call the manager and give him or her two or three reasons why you should be given a reservation. 네 문제가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두 번 들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도 두 번 들으면서 리허설을 합니다. 좀 못 알아 듣는 문장이 한두 개 있어도 어디에 전화해서 해결책을 주시오? 그러니까 프로블럼 상황 나오고 어디에 전화하는 거 누구와의 대화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레스토랑에 예약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프로블럼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약간 이제 조금 유형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결이 달랐던 게 부탁 그래서 어떤 부탁인지를 한번 볼 건데요. You would like to have a dinner at a downtown restaurant. 그래서 이렇게 시간까지 나왔어요. 내일 저녁이라고요. 그죠? Unfortunately, most of the tables have already been reserved for tomorrow. 대부분의 테이블이 예약이 된 상황이에요. 프로블럼이죠 이게. And the remaining tables are for VIPs. 남아있는 테이블은 VIP 고객들을 위한 테이블이래요. 그래서 전화하래요. 이 음식점 매니저에게. 그리고 give him or her two or three reasons 를 주라고 합니다. 이유를 주래요. Why you should be given a reservation. 이 예약을 왜 내가 받아야 하는지가 부탁하라는 거예요. 설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단 전화해서 ABC 음식점인가요? 와 같이 레스토랑 이름을 넣고 전화하는 상황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전화했다라는 목적을 밝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빈칸을 여러분이 넣어 가시면서 자유자재로 말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Hello. Is this ABC restaurant? Hello. Is this 뭐 Jenna's steakhouse? 이렇게 이름을 만드시고 I'm calling to ask about 뭐에 대해서 Ask about 지금 예약하는 거잖아요. About reservation 그래서 그냥 예약에 대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가도 돼요. I tried making a reservation at your restaurant Not for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 예약하려고 제가 I tried making a reservation 계속 노력을 했는데 But they told me that most of the tables have already been reserved. 자 이 문장은요. 새롭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문제에 있었어요. Most of the tables 그죠? Have already been reserved. 를 그대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두 번 들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물론 노테이킹은 안 되지만 Most of the tables have been reserved. Have been reserved. 하고 빨리 외우시는 거예요. 들을 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They also said that a few remaining tables are only for VIPs. 그대로 여기도 그죠? 남아있는 거는 VIP 고객을 위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문제를 듣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예약을 꼭 해야 돼요. 라는 부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So I was wondering 제가 궁금했는데요. Could you please check if you could make an exception for us? 예외를 저희에게 예외를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And give us a reservation 저희에게 예약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Could you please check if 주어 동사 구문입니다. 자 많이 많이 말해보셔야 돼요. AR 목표자분들은 꼭 이렇게 could if you could 이런 식의 구문을 써보는 거예요. actually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그런 부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내일이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이 뭐 This Saturday is my mother's birthday.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 So I was planning a special party for her. 그녀를 위한 파티를 제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Well, I know it's a big request.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매니저가 안 된다고 했을 수도 있죠.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큰 부탁이라는 건 제가 알지만 But if you could have a party at your restaurant this tomorrow this Saturday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음식점에서 내일 파티를 가질 수 있다면 It would mean a lot to us. It would mean a lot to her. 그녀에게 참 큰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꼭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만 해볼까요? But if you could have a party at your restaurant tomorrow It would mean a lot to her. It would mean a lot to my mom.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부탁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Maybe you could at least put me on a waiting list. 그래서 뭔가 그 취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약 취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waiting list에라도 넣어주실 수 있나요? Actually I'm a part-time food blogger. 제가 part-time food blogger예요. 오 그죠? 여러분 블로그 하면 이제 광고 막 해준다는 거잖아요. So I can write about the meal and encourage people to try out your restaurant. 완전 설득력 짱이죠. 내가 당신의 그 음식점에서의 그 meal 식사에 대해서도 쓰고 사람들이 당신의 음식점에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encourage 할 수도 있어요. 반응할까요? Sure, 그럼요 하면서 이제 매니저가 그럼 이제 사진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하고 I could take some pictures and videos of the meal and post them as well. 식사에 사진과 영상도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와 같은 부탁 이유를 추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무리를 갑니다. Please check and let me know. 네,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It would be nice if you could call me bye tonight 오늘 밤까지 전화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Okay, my phone number is 땡땡땡 땡땡땡 Alright, thank you Bye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two or three reasons 를 주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한국어로도 할 말이 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이제 아, 우리 엄마 생신이다. 진짜 되게 중요한 파티다. 두 번째는 내가 footblogger다. 그래서 사진도 올려주겠다. 나를 waiting list에라도 넣어줄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한국어로도 안 나오면 영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스터밍 꼭 해두시고요. 필수 표현들 위주로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 봤고요. 이번 강의 핵심 포인트 정리하면서 롤플레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형을 같이 배워보았어요.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두 개에서 세 개를 주고 마무리에 인사합니다. 미안해, 뭐 아니면 다시 전화주세요. 같은 마무리 멘트들도 배워봤죠. 문제 상황과 해결하기 주제를 꼭 숙지해주세요. 주제와 유형별 패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hopefully we can solve this problem or please call me back 이런 식의 표현들은 여기저기 쓰이겠다 하는 거는 꼭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답을 들었다라고 과정하고 반응하는 건 이따금씩 하시면 돼요. 가능할 것 같으면 하고 순간적으로 반응이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반응을 하면 말이 더 길어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즈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때는 꼭 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자 롤플레이를 유형을 복습을 할게요. 한 개의 주제에서 세 문제가 세트로 출제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게 11, 12, 13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고 시험장에서 대비하세요. 자 예시로다가 여러분들 레스토랑으로 보시면 11번에서 레스토랑 예약하라고 시켜요. 전화해서 예약 가능한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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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에서는 레스토랑 예약의 문제가 있는 거죠. VIP들을 위한 테이블만 남은 거예요. 그럼 13번 너도 그렇게 예약이나 약속 관련해서 프로블럼을 겪었던 적이 있니? 같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I'll give you a situa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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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problem wit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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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음원을 들으면서 리스닝 훈련하는 거 저희 이번 강의에도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교재에도 문제 음원이 있고 사실 저희 수업 때 다른 문제는 3개씩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메인 척도가 되는 거지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다른 주제들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것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문제를 알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워딩이 나오고 유형을 딱 꿰뚫고 가시면 알아듣지 못해서 답변하지 못했다 라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롤플레이 취재될 수 있는 문제들 모두 한번 정리해서 답변 실전 연습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